엑스피스 때려 때려 좋아 좋아 그 미세 좋아 그렇지 때려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가자 가자 아니 아니야 절로 가서 죽여야 되는데 절로 가서 죽여야 돼 그리고 제가 밟았어 제가 가서 저걸 밟았잖아 아 현장 아 현장 뭐해 공격 안하고 공격 저기 가서 밟네 아 진짜 자 자 제가 밟았으면 필요가 아닌가 원래 저걸 밟아야 되는게 맞는데 아까 밟았을 때 제가 저쪽으로 가서 다시 밟아서 다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안 밟고 왔는데 그럼 가볼까? 밟았으면 가면 될까 어? 가볼까? 어 어? 안 밟았잖아 지금 밟아 10분 남았어 아이씨 아 현장 가 가 가 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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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열렸다 아니다 안 열렸어 다시 가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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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 쟤 밀어 아니 공격을 해야 돼 오빠 도와주말고 아 진짜 기다려봐 아이씨 왜 이렇게 끊겨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그냥 막 이쪽 막 눌러 공격을 그렇지 그렇지 아 열렸어야 된다 그렇지 열려 그렇지 왜 이렇게 고사해 하냐 이거 엄마나 헐 헐 헐 헐 헐 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쟤를 저기까지 밀었어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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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